하지만, 제일 맛있다. 제가 시작했다. 10분 만에 계속 자리하고 싶다. 공룡볶이 안 돼서 발견했다. 전자리에서 일어났다. 전자리에서 일어났다. 처음 보는 게 있습니다. 진짜 웃기네요. 노약자 및 주치자께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주치자는 술 취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? 네. 빌딩이 많은 판교에 또 왔습니다. 또. 아마 판교 나들이는 오늘 이후로는 좀 뜸하지 않을까 싶고요. 저기 공군기가 날아가네요. 공짜로 받았으니 광고를 잠깐 해줘야 될 것 같네요. 핫팩과 마테차가 들어있습니다. 영업하시는 분들이 준 이 마테차는 심지어 따뜻한 마테차입니다. 저는 당연히 이 알루미늄 캔을 보고 차가운 걸 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따뜻하네요. 네. 이런 마테차인 줄 알았으면 따뜻한 마테차입니다. 라고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그 종이 패키지 안에 넣어가지고 발렁덜렁 핫팩이랑 같이 들고 가는 분들 아마 사무실에 가서나 확인했을 겁니다. 오늘처럼 추운 날은 따뜻하다는 걸 강조해서 손에 꼭 쥐고 오라고 얘기하면 아마 그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좋아지지 않았을까요? 예전에 EBS에서 신호를 본 적이 있는데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을 때 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차가운 음료를 들고 있을 때 만난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. 사람이 감각에 따라 그렇게 뇌가 반응한다는 것을 보고도 신기합니다. 판교 미팅은 잘 마쳤고요. 아침부터 일어나서 커피 마셨더니 빈 속에 배가 고프네요.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네. 연차에 뭘 먹으면 좋을까요? 네. 여기는 10시 반부터 하네요. 제가 지금 갈 곳은 닥터 로빈이라는 곳입니다. 굉장히 건강한 음식을 파는 곳일 것 같아요. 저는 회사물 오리엔터는 아이스몰입니다. 비싸지만 건강에 좋다니 양이 엄청 많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네. 뒤에 보이는 닥터 로빈. 건강한 맛이긴 했는데요. 제 평점은 5점 만점에 3.5점? 거친 밥을 먹고 나간 기분입니다. 얼른 가서 카페 라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우 추워. 저는 여기서 이제 버스 4,000번을 타고 아주대학교 앞으로 이동합니다.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. 아주대학교 근처에 가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오후 행사에 참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햇볕 아래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춥습니다. 제가 탈 버스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. 김자르가 49개. 시로 읽는 주요 김재형 선생님의 강연을 제가 이제 직접 강연 정보를 올리고 페이스북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구글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신청을 실 수 있는 폼이 열립니다.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. 아직 시간이 열흘 남았으니까요.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유 있게 몸도 좀 녹이고 이제는 행사장으로 아주대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. 오늘 창업 오디션 2차 오디션이 진행되는 날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멘토링한 팀도 있고 그동안 지난번 초기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 아마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창업 아이디어들을 더 발전시켰는지 되게 궁금하네요. 한 번씩만 나오세요. 시켜 유얼마인드 2조 발표하셨습니다. 근데 이 마음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저희 제품을 굉장히 잘 나타내 주는 단어입니다. 이렇게 분사되는 형식입니다. 상태와 아로마 향을 상당하는 게 정확히 파악하여 모바일에서 측정과 그 작업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는 중간 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. 창업 오디션 행사 심사를 마쳤는데요. 그래도 지난주, 아 2주 전보다 훨씬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팀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저도 발표하는 것들 보면서 배웠고요. 각 학교 간에 다른 전공들 간에 그런 융합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. 또 물론 아이디어가 다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팀들도 있어서 좀 안타깝게 되지만 저는 이제 아주 될 수원을 떠나서 서울로 갑니다. 배움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분들에게 저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오히려 20대보다 30대, 20대 후반 서른이 돼서 더 배움의 폭들이 커져간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제 서울로 출발합니다. 오늘 날씨 진짜 춥습니다. 머리가 올 것 같아요. 안 되겠습니다. 짠! 짠! 이제 따뜻해졌습니다. 손도 올 것 같습니다. 안 되겠어요. 짠! 제가 추운데 정말 별짓을 다 하고 있죠. 지금 추위를 잇기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다. 나는 안 춥다! 안 춥다! 안 춥다! 안 춥다! 나는 안 춥다! 나는 안 춥다!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. 저희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이 눈물겨운 노력 보이시죠? 내가 아까 저녁땀 과식했는데 낑박질하고 나니까 소화가 다 된 것 같습니다. 아 맨 앞에서 타고 싶은데 누가 앉아있네요 그래서 샤워크를 제거하고 legitD 오직 나는 바로 가고 싶어서 이번 장례식은 신경전자에 가고 싶었어요 오직 멈추가 전가 그러니까 이 말은 그는 이 말은 그는 이 말은 그는 이 말은 그는 이것이 그는 이 말은 자기야 그는 이 말은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는 이 말은 드디어 추위를 다 뚫고 독바이까지 왔습니다 전 여기서 클로징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오늘 갑자기 버스 타려고 내리면서 생각할 생각이 든 게 있는데요 오늘 아침 미팅도 그랬고 오늘 오후 아주대회에서 행사도 그랬고 과연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,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올해는 조금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방향은 과연 오늘 생각한 것들이 저를 위한 가치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제가 진짜 원하는 것, 제가 마음이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은 빠지지 않았지만 몸도 가벼워지지 않았지만 머리와 제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.